우리 찬성가 600장은 교회의 특별한 즐기 때 또 창립 기념일 때 불러줄 수 있는 그런 회종 찬성으로 아주 훌륭한데요. 헌당식 때라든지 교회의 창립일 때 교회의 참된 편은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을 마사 피 흘려 샀으니 땅의 모든 교회의 주님의 신부라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, 교회의 값은 주님의 피값만큼 고비하다고 선포하는 가사이죠. 이들은 온 세계 모든 교회의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성기면서 한 믿음 가시네 한 이름 찬성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굶고 늘 은혜의 압도다. 마지막 절은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한 교회, 이터널 철치인 천국에 들어가서 살 때까지 이 땅에서도 이러한 교회의 감격과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찬성, 헌당 찬성과 육백당 들려드리겠습니다. 영원한 교회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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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